시원시원해 엄마는 도안이면 뭐야 사람을 대할 때도 내 인아웃이 정확한데 근데 또 거기 안에서 엄마의 사주 안에서 연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 허나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게 보이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이 사주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던 내가 쥐고 흔들고 이기고 가야 되는 사주예요 그리고 내성에 내승에 차는 남자 엄마 만나기 힘들어 내가 어떻게 거두고 이렇게 한번 해봐 저렇게 한번 해봐 조언을 했으면 했지 다른 누군가가 나한테 조언을 하고 뭐하고 했을 때에는 엄마 솔직히 응 이러기는 해도 엄마 잘 귀등으로 안 들어 엄마는 분명히 촉이 좋고 감이 좋고 우리처럼 반신 반신의 사주는 분명히 명확히 있어요 빌던 양반들도 그 봉줄도 대단하시고 절에 의거를 했던 아니면 장독대에 물도 넣고 빌었던 이런 양반들의 힘이 대단하신 주력이야 자 엄마 같은 경우는 할 말 다 하고 살아야지 사람이 붙어 차라리 왜 그런 거 있잖아 속으로 삼키고 뭐하고 하지 말고 아우 씨발 이런 거 있잖아 그렇게 해야지 엄마는 어우 저 사람 시원한데 이러고서는 사람이 되려 붙는 격이야 그래서 엄마가 예를 들어 난 솔직히 엄마 장사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사를 했을 적에 왜 우리 욕제인 식당 있는 거 알지 엄마는 차라리 그렇게 나가야 돼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엄마 참 희한하게 엄마가 막 흘리고 다니는 건 아니야 어떤 매력 발산이 됐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 흘리고 다니는 게 아닌데 엄마는 의외로 남자가 참 잘 붙는 사주예요 강한데 그 강함 속에서 향기가 대단해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잘 붙어 근데 어디서 개 찌질한 새끼들도 붙기도 하고 진짜 성의도 안 찼면 문 저런 개 이런 게 있어 이런 사람도 붙기도 하고 거기서 엄마도 나름 골라내서 만나는 건 맞다만 만나더라도 내성에 차는 남자가 없어 맞아요 다 이기고 가야 되고 내가 씹어먹고 가야 되는 사주예요 엄마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누구를 만나가지고 풀고 하기보다는 내 장사가 됐던 사람을 많이 끼고 있는 예를 들어 호프집도 장사야 그런 장사가 됐던 시원시원하게 말하고 이러면 단골은 많이 꼬일 거라 그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난 엄마 사주에 엄마 손에 뭔가 돈이 들어오면 금방 훌렁훌렁 나가버리는 것 같거든 모을 새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게 무엇 때문이든 그나마 또 성격의 결에 불쌍한 사람 또 도와주자는 또 있어 엄마도 연약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어 그것 때문에 또 그 꼴은 못 보겠어 내 인 아웃이라고 하면 내 인에 들어온 사람들 내 품 안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엄마 도와주고 살아야 돼 그러느라 제 실속을 엄마는 솔직히 못 차려 그거 엄마의 사주에 생김새를 나는 그냥 얘기를 해줬을 뿐이야 자 여기서 그 사주를 듣고 아이씨 나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냥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아이씨 팔조팔 하면서 진짜 내가 무슨 영업을 해도 되고 엄마는 친절함 보다는 들 친절했을 때 사람이 붙는 사주야 그래서 내 장사를 해도 되지만은 야 어떻게 남자가 꼬였어도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별별 일 없어 여태까지 남자들이 별별 일이 없어 이 쌍놈의 새끼들이 나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한다 이거 엄마의 기운을 타고 들어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쌍놈의 새끼들이 줄듯 말듯하고 씨발놈들이 주지를 않네 무슨 얘기인지 대략 이해하셨지 무언가 그 판을 깔아준다면은 엄마는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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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아닌 충성을 할 수는 있어 그 충성이라는 게 내가 고개를 팍 숙이고 가요가 아니라 들어주는 척하고 위해주는 척하고 이런 거 하실 수 있는 양반이야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셨으면 좋겠는데 그 와중에 골라도 어떻게 맞지도 않고 개똥 같은 놈들을 어떻게 골라 그 와중에 고르더라도 그래서 야 이거 골 때린다 밑판만 잘 깔아주면은 엄마는 장사를 요만하게 시작했어도 이만하게 늘릴 수 있는 사람이 엄마거든 그게 엄마의 사주고 매력이기도 해 대신 욕을 시원하게 하셔야 돼 시원시원하게 야 오늘 이러이러한데 이거 서비스 줄게 너 생일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츤데레 같은? 안 챙기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고 포크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포크가 나타나 막 이런 거 아우 씨발 떨어뜨리지 말고 처먹으라고 이런 게 엄마는 더 어울리는 사람이야 그거로 손님을 꼬일 수도 있는 사람이고 들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엄마는 야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쉬운 사주는 맞아 그냥 조금 세다 뿐이지 근데 그것들을 그 결만 잘 건드리면은 엄마도 유순해질 때가 있거든 근데 그것들을 연배하고 남자들이 못하네 못해 엄마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난 무당이어서 지금 어쩌고저쩌고 하고는 있지만은 그런 남자를 아씨 언제 만나지 근데 이거는 엄마가 진짜 성격을 좀 죽이고 그 판을 깔기 위해서는 그 판을 깔기 위해서는 말을 좀 잘하고 해야되지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거는 제어를 잘하고 가셔야 돼 옥상 가서 접시를 깨시더라도 풀고 사셔야 돼 엄마는 옥상 가서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욕하면서 접시라도 깨야지 그래야 엄마는 사는 분이야 속에 담아두고 살면은 엄마 병나 몸 좀 누워버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내가 조금 많이 나 스스로를 다루고 가야 한다라고 나와요 엄마 거 더 궁금한 거 술 장사 하는 게 응 술 장사 올해나 내년 올해나 내년 생각을 하고 계신 게 나는 올해는 조금 딸려요 올해는 운이 딸리고 내년 이제 겨울 지나면서 봄쯤 될 때 있잖아 나는 그때 괜찮을 거라고 보거든 근데 그것도 물론 누구나 다 하는 소리지만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방금 분명히 다 읊어준 것 같거든 그렇게 가시면은 괜찮아 그리고 엄마 거는 됐고 이 남자를 엄마 왜 만나는 건지 내가 좀 물어볼게 그냥 맞아 놀러 가는 게 맞아서 놀러 가는 게 맞아서 그런 놀러 가는 게 맞는 사람은 언제든지 엄마는 누구든지 솔직히 붙을 수가 있어 엄마가 더러워서 막 두 명 세 명 네 명 한꺼번에 안 만난다 뿐이지 엄마가 머리가 되게 잘 들어가고 이러면은 엄마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근데 안 한다 뿐이야 근데 이거를 뭐 놀러 가는 게 맞아서 좋아하니까 아무래도 좋아하니까 안 좋아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올시다 라고 봅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나는 차라리 나는 차라리 엄마가 어떤 남자를 만나던 이겨먹고 안 이겨먹고는 엄마 마음이겠지만은 중요한 건 나한테 몇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나는 솔직히 옳다고 보거든 이분은 저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된 모양이야? 도움이 전혀 안 된 모양이야? 나는 아닌 거 같아 이놈 말고 이놈이랜다 이분 말고 내년 초반 이제 봄쯤 돼갖고 늦어도 여름쯤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엄마가 진짜 내년에 뭐 그걸 물장사를 시작하신다 하면은 그쪽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들어올 놈은 보여 차라리 좀 빙구 같은 남자를 만나는 게 나아 내 말 다 엔간하면 따라주고 아 어떡해 이거 내가 도와줄게 차라리 이런 남자 만나는 게 나아 근데 그런 남자가 적어도 여름쯤에는 엄마를 좋게 볼 사람이 있다라고 보이거든 근데 이 남자는 내가 볼 때는 아니야 그냥 가볍게 뭐 좋아하니까 만난다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마음을 얼만큼 주고 안 주고는 엄마도 이러나 저러나 사주가 이렇다 하더라도 엄마도 여자는 맞다 여린 부분 분명히 있다 사랑받고 싶고 너무 당연하게 근데 사랑을 솔직히 기대하기에는 좀 힘든 사주예요 엄마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조금 섞인 파트너십 있잖아 나의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조금 뭐 그 돌새처럼 약간 부려먹을 수 있고 부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엄마의 사주에는 맞지만 그런 사람 마저 그런 사람이 잘 들어오면은 까지마 엄마 그러니까 엄마 승질 다 부려서 그 복을 차지 말라는 소리야 왜냐 그런 사람들은 주눅 잘 들어 엉덩이 두들겨주고 해야 돼 그걸 할 줄 아는데도 엄마는 엄마가 신경질려면 안 해 에이 C8 내가 왜 해야 되는데 나도 내 마음이 지금 지옥 같은데 이래버리는 스타일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유함 속에 강함도 있는 거고 강함 속에 유함도 있는 건데 엄마의 겉모습은 너무 강해 그거를 그런 걸크러쉬가 좋아가지고 들어오는 남자들도 앗 뜨거워하는 수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잘 다루고 가시면은 그래도 늦어도 여름 수전에는 무언가 엄마를 좋게 봐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라고 보여요 내년 여름 응 내년 여름쯤 늦어도 여름쯤 제 돈을 좀 볼까요 말려내는 엄마 볼 수 있다니까 그 판을 차라리 잘 깔아주는 그런 남자가 들어오면은 금상첨화인 거고 어떻게든 힘들게든 작게 했는데 크게 늘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괜히 욕쟁이 그 식당 알죠 그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엄마는 걸크러쉬의 츤데레 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속에 있는 말 묻어두지 말고 다 해버려 그래야 엄마도 살아 병 안 나고 되셨어? 네